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생각지도 안하고 기대하지도 않게 많은 문제들을 찾아왔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벗적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깨어진 문제가 바로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본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로 말하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성경 8장 44절입니다. 저는 이 영적 문제를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사단 마귀, 기심, 악령,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책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기신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기신 드라마가 있어요. 그 기신의 드라마를 보면 주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입에 피를 들리면서 나오는 게 기신인 거예요. 그리고 또는 기신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도 보면 드라쿠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을 신별시키는 게 이 영적 존재거든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 눈으로 대만의 전도 캠프를 만족했어요. 대만을 가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가 입이 막 바악 안다요. 그리고 택시 기사가 입이 막 바악 안다요. 그리고 택시 기사는 왜 저렇게 빨간색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왜 저렇게 빨간색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타고 갔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잠깐 뭘 한 개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볼 일이 한 개 딱 사나와서 껌 씹듯이 씹는 거예요. 그걸 씹고 나니까 입이 더 쎄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사분이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일종의 그게 마약의 일종인 거예요. 일종의 함각제라는 거예요. 왜 그걸 먹느냐 물어봤어요. 잠이 와서 너무너무 잠이 왔어요. 자기 직업은 택시 기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냐. 자기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 밤만 잠을 자면 악몽에 시달리죠. 이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자기 직업이 택시 기사니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사먹어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애들이 한 일곱 명 정도 이렇게 앉았어요.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애들 중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 한 일곱 명 보고 혹시 너희들 중에 기신보는 애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종류의 디멘을 볼까요? 네 명이 손을 붙였어요. 자기는 밤마다 기신을 본다. 너무너무 애가 성장도 못하고 왜소하고 이런 거에요. 과연 이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뭐가 답이 되겠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만에만 이런 일이 있나요? 제가 만난 태국에 있는 성교사님, 사모님도 이 문제입니다. 저는 타일랜드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눈이 막 충렬에 대해서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이 학생이 눈이 막 충렬에 대해서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만나서 네 눈이 왜 그렇게 빨갔나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근처에 앉아서 제가 눈이 왜 그렇게 빨갔나 그랬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네요. 왜 못 잤냐 질문에 밤마다 기신에게 시라니 그래서 잠을 찾을 수가 없다며 그래서 눈이 막 완전히 막 터져나올 것 같죠. 과연 그 친구에게 의사가 답이 되겠어요. 약이 답이 되겠어요.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답이 되겠어요.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사실을 알기로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진정하고 목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은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영적 문제 배경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만 사단 얘기합니다. 예시록 성경 12장 9절에 보면 예빈, 벗, 사단, 마귀 이놈은 온 천하를 깨는 자, 속이는 자 뭐를 온 세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 16장 11절에는 이 존재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살곤 이 세상의 임금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있음을 성경에서만 밝혀요. 그리고 이 존재가 고림도우도 4장 4절에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발견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8장 44 영적 문제의 모든 사람들의 아비 노릇을 합니다. 이 놈은 거짓말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언제 출연됐냐 에스겔에서 28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 오면 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절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자라고 그리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의 타락한 천사들의 장위 사단이라면 그 밑에 있는 존재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룹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 타락한 천사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아프리카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도박을 끝없이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도박이 그냥 하면 재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완전히 중독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제법 한 얘기가 한마디가 있어요. 저도 도박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저도 도박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오면 자기가 도박장에 앉아있다니까요. 끝없이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또 가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런데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이 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예요. 이 생각이 사라졌어요. 도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번에 해결되지만 서서히 해결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고등학교 1학년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 친구도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자기 전에 반드시 미안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일주일 후에 제가 그 친구 다시 만난다. 얼굴이 화내되고 그날 밤 이후 자기는 귀신을 보질 못했다.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정상이 된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복음은 어마어마한 눈물이다. 그러네 이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사실은 하나의 지식이 뿐이다. 그래서 전세계는 여기에 다 지금 컨트롤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볼 수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영적 문제는 그럼 어떤 형태들이 있냐 가장 심각한게 신분 자체가 마귀잖아요. 그 말은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존재가 된거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뭘 하느냐 하나님만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뭘 하느냐 하나님만 만나지 못한다.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계속 하는거죠. 마귀의 원어로 보면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라는 의미는 나누다 분리시킨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분리시키고 나누는 짓을 하는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인간에게 하나님과 나누기 위해서 시켜 놓은 열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에게 하나님과 나누기 위해서 시켜 놓은 열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신분이 마귀에 삽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라는 뭐냐 이 마귀의 능력에 눌리고 잡힌 상태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귀신을 보는 애들이 계속 거기에 밤에 눌리는 거죠. 학생이 초등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밤에 귀신에게 시달려서 잠을 못 자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잡혀요. 사도행도 성경 8장 7절에 증거를 말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그들을 딱 잡고 있다. 본인들이 잡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병은 있어요. 그런데 병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아주머니 한 번을 또 만났어요. 이 아주머니가 저를 자기를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살려줄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약국에 저희 친척이 약국을 하니깐 약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약국에 약국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와서 살려보려고 합니다. 약국에 약국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기는 자기는 진짜 아픈데 병원을 가면 안 아프다는 겁니다. 의사가 병명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아픈데 온몸이 막 쬐지는 것처럼 아픈데 자꾸만 가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랑이 자기랑 이혼을 하자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월급을 타서 갖다 주면 전부 그 응급실에 119를 타고 응급실에 돈을 다 갖다 줬다는 겁니다. 병명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아프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당신이 정신문제다 이러면 당신이 정신문제다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알 수가 지금 이러면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위에 무속인 이 사람이 우리 둘이 늘 아는 거냐 기신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보호를 드렸어요. 그분이 거기서 계속 저희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그것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번에 단번에 답을 얻기보다는 서서히 치유받습니다. 이런 문제의 시작이죠. 자기는 남편 주변에서 아무도 이해 못해 심지어 자기 남편마저도 이해 못해 자기 너무너무 아픈 이런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한천을 보기도 하고 한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니면 악몽의 시달리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금을 지내보면 악몽에 시달리는 애들이 일어나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악몽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악몽에 시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떤지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밤에 잠을 학생 때 자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나를 계속 쫓아와. 막 끝없이 끝없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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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어느 날 남 떨어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돌아서 깨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지금 땅에 젖어 있어요. 그 얘기를 부모님께 한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 어머니 이러는데 그게 좋은 거야. 키 크는 꿈이야.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지경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성경 3장 10절에 의인은 없고 한명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 많아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여기에 있도록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 신분이냐 하나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존재를 밝히고 있잖아요. 이 존재가 혼돔 공허 흑암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캐나다 나라에 한 10년 이상 살았었어요. 그 어느 레버넌트 담요을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밤에 불을 끄고 자지는 않고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자. 아이고 잠을 자려면 불을 꺼야 잠을 잘 잘건데 왜 불도 안 끄고 문을 자꾸 열어놓고 잔어 안 돼요. 아이고 잠을 자려면 불을 꺼야 문을 자꾸 열어놓고 주변은 말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 문제가 탁 과연 그가 이 친구를 탁 누르고 너무 무서운 이 무서움이라는 걸로 자꾸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다 보니까 자기는 불을 끌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겨울인데도 문을 열어놓고 잔어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캐나다라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캐나다 minus 14 celsius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방도 한국같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양이 춥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방문을 열고 자는데 내가 자꾸 닫아주니까 또 닫아주면 열고 닫아주면 열고 닫아주면 열고 이게 내 친구를 탁 그래서 내 친구에게 내가 저희들이 복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 이름에 근세를 준 것이다. 그 이름으로 흑암이 오면 물리쳐라. 이 친구가 그게 안 되더라.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거에요. 어젯밤부터 이 흑암이 제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안 오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아니 내가 분명히 내가 안 오냐 자기 마음에 이 이름으로 물리치면 된다. 이던데 그날 또 초저녁에 자기가 잠을 탁 자는데 이 무서움이 찾아온거에요. 무서워서 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번에는 오면 내가 진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탁 가졌다. 다시 한번만 도와봐라 내가 진짜 이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탁 결심을 그런데 안 오더라 그때부터 안 오더라 그 질문은 그때부터 그 문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잡힌 자들에게 이 답을 전달하기로 해요. 이 사람들은 다른게 답이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거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중에 교수님이 진짜 똑똑한 교수님이 한 번 있어요. 유명한 교수님 내가 이제 사단 얘기를 했어요. 사단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얼마에서 봤지 이러는 거 네 그러니까 또 한마디 했어요. 마귀 얘기 마귀 얘기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 그거는 만화책에서 봤어 이러는 거에요. 그 정도 수준인 거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교수님이냐 물어보세요. 아는지 성경에서만 오직 하나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존재를 섬깁니다. 성경에서만 오직 하나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존재를 섬깁니다. 여러분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은 일년에 열네번씩 지내는 집도 있어요. 열네번을 지내면 한 달에 한 번이 넘잖아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열네번 제사를 지내는 집에 장손이라. 그런데 직업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수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과를 사면 많은 걸 사먹는 거에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사과를 많은 걸 사먹는 거에요. 그래서 이 와이프랑 싸우는데 이 와이프랑 싸우는데 이 와이프랑 이 와이프랑 싸우는 것 같고 지내자. 돈은 별로 없는데 이 남자 이 친구 아니다. 죄악 사과를 맨날 싸우는 거에요. 그게 뭐죠? 무서워서 성경 그 친구가 어느 날 보고를 받을 거에요. 그 친구 그 친구 그 친구 제사를 지낸다.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와이프랑 와이프랑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14번 제사를 지내면 한국에는 온 친척들이 다 와요. 그 집에 그 패밀리를 숨기고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해요. 너무너무 자기가 힘든 거에요. 그런데 신랑이 오늘날 이 복음을 받고 났다. 네가 안 하겠다는 거에요. 그녀는 이제 안 하게 된 거에요. 그 와이프도 복음을 받고 마귀를 섬긴 일이 끝난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영적 문제를 잡힌 자들에게 답을 줍니다. 이 문제를 모르는거죠. 사실은 이 문제를 모르는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되기를 얻는거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말로는 이 영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물어주셨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노력해서 얻은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찾은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셨습니다. 왜 이걸 은혜로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갖고도 이 그리스도를 살만큼 가치 있는게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를 대치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게 하나도 없다는게 그래서 은혜로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이게 뭐 가치가 없어서 그냥 주신게 아니고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영안일서 3장 8장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십니다. 이 모든 영적분들을 해결하고 오십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제일 다 받았습니다. 내가 마귀에 내게 속해 있었구나. 그런데 나를 마귀에서 건질 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마귀에서 막 살리셨구나. 율리로 발견을. 그때부터 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했구나. 그러면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래. 인간이 절대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저두 대항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경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것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지옥 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싹 다니게 해. 그거를요 뭐로 주셨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성경 1장 12절에 명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네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쉬운 걸 줍니다. 쉬운 걸 줬다는 게 가치가 없어서 쉬운 걸 준 게 아니에요. 쉬운 걸 줬다는 게 가치가 없어서 쉬운 걸 준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우리의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어린애부터 저 나이 드신 분을 받죠. 누구나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줍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공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너는 못 받잖아요. 디모젤은 아까 1장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구나. 모든 사람이 받으려면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 10장 9절에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읽고 입으로 신화해 보면 좋아요 여러분 마음 입에 달하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화해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접문제,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방법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해결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냥 자녀다 탁 버려두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다 탁 버려두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없으니까 또 이런 속이 있는 자에게 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땅 모든 것에 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여러분과 항상 함께 여러분이 때에 따라 어려운다고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 성공된 자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함께 이걸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접문제를 알고 참보공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영접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봤던 나 자신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달리였습니다. 진짜 영접문제가 아닌 사람에게 답은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걸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발견해 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접문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미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땅 모든 것 제가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